청룡이 파닉스 B의 11 어떤거 배웠습니까? 누가 무슨 소리 내는 애들 모아놨던가요? R? 응? R? R? 자 그래서 알파벳? B R O W N B R O W N 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B R O W N 뭐라고요? B R O W N 오케이 그래서 브로운 하나씩 브로운 브로운 하나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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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브라운 브라운 O은 O O O O O O O O 중에서? W는 항상? O OK. 그러면 얘들 둘이 붙여서 뭐 된다? O 그래서 다 붙여서? Brown 잠시만요. O OK. 그래서 소리? Brown. 쓰기? B, R, O, W, N. OK. 소리? Brown. OK. 그래서 알파벳? F, R, U, I, T. OK. 그래서 뭐여서 내는 소리는? F, R, U, T. 열심히 했네. 클래스 카드로. 하나씩? F, R, U, T. 합쳐서? F, R, U는? U, U, O. U, U, O. I는? I, E, O. I, E, O. 인데 원래는 여기서 이 소리 나는 게 맞는데 F, R, U, T.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소리 안 내기를 했대요. 예배적으로. 맞습니까? U는 U, U, O 중에 U 됐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F, R, U, T. 그래서 아예 소리 안 나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쓰기 시험 잘했네요. OK. 그래서 소리? F, R, U, I, T. OK. 그래서 소리? F, R, U, I, T. OK. 소리? F, R, U, I, T. OK. 소리? F, R, U,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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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그랬을까? 오케이, 하나씩 F R R O O G 합쳐서 From 그래서 O는 O, O, A, O O, O, A, O 중에서 O 됐고 G는 G G G 중에서 G G 합쳐서 Frog Frog 오케이, 소리 Frog 쓰기 F R O G 소리 Frog Frog 오케이 알파이벳 T R U C K T R U C K T T T T T R R O O K K because K K K K K K T K K K K K T O. O, W는? 아우. 니가 집에서 아우잖아. 트럭. 소리? 트럭. 트럭 쓰기? T, R, O? O? 뭔가? CK? CK인데 저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O? 트릭? 트릭. 트릭이야, 트릭. 왜 트릭을 틀었지? 틀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 니가 이걸 잘못했어. 아, 유아. 안녕하세요. 소리?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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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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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는? 이에. 이 애. 이 애. 이 애. 아니면 엔 데. 여기서는? 에. 이 애는 뭐? 이 애. 이 애. 오케이, 소리 쓰기 소리 알파벳 모여서 모여서 뭐라고요? 그레스 하나씩 그 그 에 에 쓰 합쳐서 그레스 쥐는 그 쥐 중에서 그 에이는 에 에 아 어 에 에 아 어가 도대체 뭐야?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에 그래서 합쳐서 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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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그레스 그레스 쓰기 G-R-A-S-S 소리 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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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파벳 T-R-E-E T-R-E-E 모여서 T-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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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TREE 소리 TREE 소리 TREE 알파벳 D R E S S 모여서 E S 모여서 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뭐지? 왜 어째서 이가 모여서 모여서 드레스만 아닌데 뭐라고? 드레스만인데 드레스 아니야? 드레스 드레스네? 드레스는 아니야 드레스 드레스였네 뭐라고? 드레스 하나씩 드 알 알? 알 에 스 합쳐서 드레스 이는 에 중에서 에 합쳐서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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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드레스 쓰기 D R E S 소리 드레스 드레스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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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 를 이 느 느 합쳐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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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그리 그리 G R E E N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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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근데 너 이상하게 쓴다.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그림 그리냐? 응? 글씨를 쓰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몇 호 하냐? 12호. 12호.